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택배를 배달시키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는데요. 오늘부터 이 같은 갑질이 법으로 금지됩니다. 보도에 주재용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자 경비원 A씨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다가갑니다. 그러자 이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뺨을 세 차례 지집니다. 이 과정에서 경비원 A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지난해 10월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지와 같은 폭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. 이러한 경비원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. 저희 가족한테 그런다고 생각하면 엄청 화날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. 오늘부터 이 같은 경비원 갑질을 금지하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됩니다. 이번 개정 법률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. 기존 법률에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 경비원들은 이런 법 개정을 반겼습니다. 개정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들의 일부 부당한 지시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KTV 주재용입니다.